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안씨 어디 계시나요? 수안님? 수안님? 아 잠시. 자 그럼 미시걸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새롭게 또 인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SAI 테이먼트 연습생 미시걸스입니다. 아까부터 함께 해주셨던 시민분들 계시는데 또 새로운 시민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미시걸스 한 번 더 한 번 한 번 인사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팀에서 밝은 에너지와 미소천사를 맡고 있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걸스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는 이온음료 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막내 마스코트 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카린입니다. 자 우리 카린이요 오셨고 바로 옆에 또 한 번 더 완전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팀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수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미시걸스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미시걸스 너무나 연습생답지 않게 당장 내일 데뷔해도 될 정도로 멋진 무대였죠. 네. 자 잠시 우리 미시걸스 멤버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우리 수안씨 목소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단독 공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시걸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꼭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 수안씨 가운데로 목소리를 맡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시민분들 1억이나 많이 모여있는데 떨리지 않으세요? 좀 많이 떨리네요.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 오늘 알라딘 오에스틴 스피칠레스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앞에 계신 우리 남성분이 저는 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놀라신 거 맞으시죠? 귀 쫑긋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네. 우리 어떻게 박수 함께 치시는 거 뭐 이런 것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 다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여기도 여기다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우리 꼬마 친구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우리 수안씨 노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기로 했는데 너무 푹 빠져가지고 손을 흔들지 못했어요. 맞죠?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수안씨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앞에 우리 남성 시민분께서 너무 엄지를 이렇게 찍혀두시면서 어머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 수안씨와 우리 이제 위시걸스 다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많이 빈습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자 우리 멤버들 아까 뒤로 빠질 때 우리 수안이 양한테 차례라고 응원하는 모습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수안이 양 잘했나요? 네.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하는데 네. 오늘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하죠. 와 아쉬운 정도가 이 정도면 실제로 하면 굉장하겠는데요. 자 다음 우리 위시걸스가 보여줄 무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요? 네. 저희가 여자아이들 선배님들의 어어를 단체로 준비하고 그 뒤에 저희 여름 프로젝트 프리 데뷔곡인 Yours is mine 이라는 곡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도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분들이 뭐 함께 해주실 게 혹시 있나요? 저희 후렴 부분에 노래가 있는데 그때 저희와 함께 외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같이 해주실 거죠? 네. 네.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시작. 네. 여기 넘네꺼 부분을 저희와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들 아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아 네.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저희가 아주 힘이 나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너무 소름끼쳐서 박수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희 우리 위시볼스한테 응원의 박수로 함께 시작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다음주도 저희 버스켓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 우리 데뷔를 했던 우리 위시볼스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10일 우리 꼭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점점 더 멋진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혀 뭐 연...